안녕하세요. 오늘 최여사가 대리모델합니다. 군위권에서는 빙어물락시가 지금 빠방 터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카카오스토리도 올리고 페이스북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립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빙어물락시로 반낚시로도 잡고 난낚시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군위에 오면 평오지와 백현지와 평오지와 네이지와 백현지가 있거든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조항에 따라서 여기를 가냐 저기를 가냐 했죠. 어떨 때는 평오지가 잘 나오고 어떨 때는 네이지가 잘 나오고 어떨 때는 백현지가 잘 나와요. 우리 대물락하는 빙어빙신들이 특파원들이 벌써 한 100여 명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가면 저분이 가고 저분이 안가면 이분이 가서 이렇게 빙어를 많이 잡아옵니다. 오늘 믿어지지 않죠? 그래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보여요. 하여튼 제가 셀카로 가게에서 찍고 있는데 좀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빙어물락시가 한창입니다. 지금 아직 마음이 설레긴 하면서 아직 도전은 안 해봤지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점점 빙어물락시가 대중화가 되어 있고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그냥 재밌는 취미거리로 하고 있죠. 네 오늘 작년도 대리모델 했지만 올해도 또 대리모델로 시작을 합니다. 군인 음래권, 형모지 빙어, 네이지 빙어, 백현지 빙어, 빙어물락시 대빙어 출연됩니다. 감사합니다. 짠. 예쁘죠? 예뻐요, 빙어.